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얼굴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관상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관상인데 오행으로 보는 오행관상이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기존에 관상에 대한 상식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잘 보시고 본인의 배우자와 나의 얼굴궁합은 어떨지 자녀와의 궁합은 어떨지 그런 것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목형관상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목형관상이란 나무목 나무를 의미하는 그런 관상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식으로 사람의 얼굴이 조금 길쭉한 편이구요 그리고 눈썹도 약간 좀 진한 편이고 사람이 호리호리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교도 좀 많은 편이구요 사람이 몸이 조금 마른 편이고 살에 약간 좀 뼈대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애교가 좀 넘치는 그런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목형의 관상인 분들은 금형인 관상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요 금형인 관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이고 그리고 얼굴이 목형관상에 비해서는 약간 좀 각진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어떠한 오행을 극대화 시켜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꼭 이런식으로 생길 필요는 없고 딱 보더라도 사람이 피부가 하얗거나 얼굴이 각지거나 광대가 좀 나와 있거나 성격의 강단이 확실한 그런 경우가 금형관상이랄 수 있구요 자 이런식으로 오행에는 금극목이라 그래서 금이 나무를 자른다거든요 그래서 이 목형관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금형관상인 분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나무목형관상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획이 없이 급진적으로 급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본인이 마음에 들면 어떤 것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또 나무목은 유년시절 어린시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마인드로 시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금형관상인 분들은 나이로 치면 약간 좀 중년이라든지 노년기 그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단이 확실한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한 것을 좋아하고 굳이 관계를 비해 보자면 이 목형인 관상인 분들은 집을 치우기 싫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고 금형관상인 분들은 어떤 물건이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본인의 물건 위치가 딱딱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식으로 어머니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상승은요 이 목형의 관상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mbt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유행하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순진하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목형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이 금형 두 분이 만나면 이 금형이 굉장히 목형에게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목형 역시 반항심이 생겨서 말을 조금 듣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목형관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얼굴형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미신의 왕국 오행 관상궁합이라든지 댓글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관계가 됐다 그러면 자 두번째는 화형관상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화형관상인 분들은 이미지 보시다시피 턱이 좀 뾰족한 편이고 광대가 좀 나온 편이고 아무래도 이마도 조금 뾰족하다 싶거든요 이마가 뾰족하단 말은 아무래도 이마가 조금 봉구슬마게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각진 느낌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얼굴도 자주 붉어지거나 딱 보더라도 사람이 성격이 급해 보이거나 다혜질적인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화형관상이랄 수 있는데 이 화형관상인 분들은 수형관상을 피해야 된다 싶거든요 수형관상은요 말 그대로 피부가 조금 검은 편이고 얼굴에 살집이 있고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그런 분 있잖아요 딱 보더라도 속을 알기가 어렵고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분이 수형관상인데 그러니까 이 궁합은요 수극화라 그래서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화형인 분들은 어떤 일을 급진적으로 잘하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욱을 잘하는데 그에 반해서 수형관상인 분들은 욱하게 보다도 속으로 삼키거나 말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인이 있는데 이 화형인 관상인분들은 어떤 일이 다 하더라도 바로 풀고 싶은데 이 수형관상인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본인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로 안 맞는 궁합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토형관상인분들이 되겠습니다 토형관상인분들은 아무래도 살집이 조금 있고 떡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덩치도 있으신 편이고 체격이 조금 큰 편이며 사주를 치면 무토 라든지 기토 혹은 얼굴이 약간 좀 노란빛이 나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토형이라 할 수 있고요 아 만약에 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미신의 왕국 토형관상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이 토형관상인분들은 소위 말하는 한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좀 유유자적하거나 조금 결정장애 이런 경향이 강하고 의리는 강하고 뚝신도 강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좀 진중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거든 행동이 그런데 이분이 목형관상과 만나면 목극토라 그래서 나무는 토를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관상인분들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급진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토형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형관상인분들은 토형에게 야 너 왜이렇게 느리냐 빨리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서로가 템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관계가 되면 목형이 토형에게 잔소리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형인 분들이 계십니다 금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금형인 분들은 화형인 분들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형은 어떤 것을 계획 쪽으로 해야 되고 화형은 계획이 없이 완전 무뎌 포식으로 본인만의 삶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형은 규율과 집단화 화형은 자유와 개인화 그런 것이 딱 나누어진 그런 성향이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화형인 분들이 너무 이 금형의 계획을 막 엎지를 수 있고 화극금이라 그래서 이 금은요 불이 녹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성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처음에는 서로가 맞춰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잘 맞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서로의 관계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형과 토형의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야 이 수형과 토형은요 조금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하면요 수형인 분들은 피부가 좀 검은 편이고 토형인 분들은 피부가 조금 누른 편이고 그리고 수형인 분들은 뼈는 별로 안 큰데 살이 좀 찐 느낌이고 토형인 분들은 좀 넓득하고 골격이 좀 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극수라 그래서 이 토형인 분들은 수의 흐름을 막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때 이 뚝이 자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관계가 이 두 분의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 토형의 관상인 분들은 그냥 본인이 유유자적하고 한량의 느낌이 강하지만 계획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느긋하게 움직임이 있지만 수형인 분들은 본인의 성향 자체가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여기저기를 다니기 좋아하고 본인의 계획이 잡히면 굉장한 집중력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복형처럼 이 토형을 극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형도 토형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 못하거든요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면 나쁘지 않겠으나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진행한 관계에서는 굉장한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라 싶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